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미스터리팩 키링카드 세트 버전1 전설 이거 제가 12개 12개 한 세트 한 상자를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신비아파트 피규어 현실상작강 그 첫 번째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상자 이거 큰 거부터 열어줘야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기에 총 12개 랜덤 피규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랜덤 피규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피규어 이 버전1에는 총 6개의 종류의 피규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럼 오늘 이 6개의 피규어 랜덤이지만 이 손의 촉각으로 어떤 귀신인지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중복 없이 뽑아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첫 번째 상자 같은 경우는 바로 중복이 아니죠 그럼 요거부터 까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오픈 첫 번째 얘는 과연 누구일지 오 에비로스인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약간 색깔만 봐도 자 보시면은 아니 근데 영상 찍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바로 네비로스부터 어 방금 뽑은 거 퀄리티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일단 색깔별로 옷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얼굴이 많이 크네 그러면서 어 SD 미니 버전 얼굴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크게 표현이 된 네비로스고요 모자 파란 색깔 와 상당히 귀엽게 잘 뽑혔네요 어 빨간 코랑 해가지고 참고로 머리 위에 이거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빙글빙글 돌리면은 나는 이거 키링으로 달고 싶지 않고 집에 장식할래 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머리에 있는 거 빼버리고 요런 식으로 집에다가 장식해도 돼 바닥에 잘 쓰진 않지만 어 집에 장식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피규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요런 신규 고스트 카드도 들어있거든요 참고로 근데 이게 뭐 퇴마의 전설이랑 옛날에 제가 요런 영상에서 리뷰했던 것들 거기 있는 카드를 그대로 넣은 거라서 일단 카드 보면은 양괭이 그리고 입질쟁이 이드라 리온 이안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서 네비로스 하나 뽑았고 여러분 제발 노중복 나와야 돼 노중복 좀 만져볼게요 어 이거 최대한 내가 감촉으로 맞춘 다음에 뽑아야 돼 일단은 이거 네비로스 같은데 이거 패스 자 바지 한번 이거는 네비로스 아닌 것 같은데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설마 벌써 중복이 나오겠어? 제발 중복 안 나와야 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제발 중복 나오지 마라 오! 중복 아니야 대박 대박스 바로 열어주시면서 금비 오! 잠깐만 이게 포장이 진짜 굉장히 잘 돼있다 그러면서 요런 식으로 이거 기스나지 말라고 와 배려심이 상당하구요 바로 금비 피규어 인사를 하고 있는 금비구요 뒤에 여기 발바닥 뭐야 발바닥 여기 구멍 나 있는데 뭐지 이거? 발바닥 구멍 나 있고 여긴 좀 제가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발바닥 왜 구멍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금비 피규어 오! 요런 식으로 와 상당히 퀄리티 높게 잘 만들어져있죠? 금비 피규어도 와 여기 머리에 뿌리랑 요것도 키링 떼버리도록 할게요 머리에 있는 키링을 떼봤구요 와 가까이도 보니까 더 이쁘게 잘 나왔다 금비 아무리 주인공이라 그런지 뭐야 근데 여기 어허 살짝 여기 요런 거 좀 미스가 있고 와하하하 금비 약간 요술요요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 자 금비도 옆에다가 같이 둡니다 그럼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림 카드 이건 처음 보는데? 잠깐만 최강림 SD 카드 이것도 뭐 다른 팩에 있었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훗! 내 상대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이고스트와 전투시 전투력 플러스 100 최강림이랑 각귀 이가은 당목귀 오! 당목귀 X 카드 요건 처음 보는데? 넌 속았던 거야 이집에 초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당목귀 카드? 처음 보는 카드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인 청목형량 SD 버전 오 요런 카드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속이저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을 할 수 있게 제발 중복 나오지 마라 진짜 과연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중복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가 열려 있는데 여기 살짝 여기? 미리 볼 수 있는데? 뭐야 이거 다른 것도 그런가? 아니 다른 거는 여기가 안 열려 있는데 이거는 포장 불량인지 여기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미리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금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거는 금비야 여기 보시면은 노란 색깔 살짝 보이시나? 노란 색깔이랑 핑크 색깔 살짝 보이거든요? 이건 금비야 와 요런 식으로 맞춰버리다니 자 요거 하나 나눔 확정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손으로 감촉으로 맞춰야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복 피규어를 나눔 해도 되긴 하지만 이미 뽑은 걸 나눔 하긴 좀 느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좀 만져봤는데 얘는 약간 요런 형식의 촉감이 아니거든요? 어 그럼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신비 미스터리 팩 버전 1 전설에서는 여기 6명의 애들 피규어가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 지금 있는 피규어는 혈안기 아니면 두억신이거든요? 감촉이 전체적으로 뭔가 두꺼워 어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중복 아니어라 진짜 나 인간적으로 진짜 나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제발 중복 아니어라 진짜 제발 오 파란색깔 와 파란색깔 따아아아 혈안기 아 여러분들 진짜 저의 그 소망 마음이 전해졌나 봅니다 혈안기 피규어는 그건 좀 다르게 생겼던데? 뭐야? 오 이거 혈안기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혈안기가 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안타깝게 죽은 그 귀신이죠 여러분 와 냉장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눈이 굉장히 강조가 됐네 이거는 어 피규어가 일단 왕눈 하나랑 여기 밑에 쬐끄만 눈 세 개 그리고 등에도 눈 세 개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이상한 표시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 와 냉장고에 이렇게 앉아 있다니 어 이 냉장고 표현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자 그럼 혈안기도 머리에 있는 거 따버려 이거 뿅 떼주시고 와 노증복 와 실화니까? 요 노증복 국기 이거 진짜 제가 저의 절실함으로 노증복 꼽았고요 사면서 자 카드는 또 뭐가 있을지 뿅 봅시다 오 바로 신비 얼굴 신비 카드 자 그러면은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긴 신비님이시다 신비 카드랑 구인남 카드 옛날에 봤고 발로우 옛날에 봤고 림샤이코스 옛날에 봤고 어둑시니 오 까지 카드도 같이 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오픈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두옥신이랑 이 돼지랑 이 시누스인데 아 잠깐만 이것도 왠지 이거 두옥신이 같은데 감촉이? 어 엄청 굵어 얘는 엄청 커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감촉이 상당히 큰데 이거 왠지 얘일 수도 있어가지고 얘 머리 만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해서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옥신이다 어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오래 만져본 결과 지금 얘랑 혈안기랑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패스하려고 했는데 두옥신이 느낌 강해요 뭔가 뿔이 느껴졌어 여기 머리 위에서 어 아니 두옥신이 아니더라고 다른 애일 거야 아마 이거 두옥신이 100% 진짜 나의 촉감이 맞았길 제발 나 나는 많이 해주고 싶어 자 일단은 어 제발 나의 촉감 플레이 제발 믿는다 열어보시면은 카드가 같이 나왔구요 오 맞춘 것 같아 두옥신이 색깔이 약간 자 희미하게 보이는데 와 이거 촉감으로 하기 굉장히 좀 꿀이다 바로 맞춰버립니다 어 이 뿔이 느껴졌다니까 뿔이 와 진짜 여기 절실하니까 통하네 두옥신이 그러면서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큽니다 많이 어 두옥신이가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크게 묘사가 됐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집어보시면은 요런식으로 CJ E&M 회사 마크 써여있고 와 상당히 크게 묘사가 됐구요 와 바로 사연성 노증복 에헤헤 바로 해서 네번치 카드 어 금대지 카드 다음에 금대지 나온다는 예고인가요? 자 금대지 카드랑 시두스 어 시두스도 그리고 네비로스 그리고 최강림 그리고 신비 옛날 어 이거 할로윈 옷이죠 이거는 여태까지 만졌던 거랑 감촉이 달라요 어 뭔가 외형 전체적인 큰 외형이 느낌이 달라 이거는 시두스 같아 어 여태가 다 인간 형태의 전체적인 느낌이었다면은 얘네 인간 형태가 아닌데? 일단은 어 시두스 100%다 어 여러분들 저의 촉감 추리 시두스 100% 요거 자 이 딱 봐봐 네비로스죠 여러분들 아 실패 충복이야 일단 방금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인데 아 이거 시두스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 이것까지 네비로스면 나 진짜 망하는 거다 진짜 진짜로 제발 제발 충복 나오지마 제발 헉 시두스 느낌 왔어 아까 한 번에 실패 끝에 그렇지 시두스 느낌이 달랐어 여기 뒷부분이 약간 사람의 발이 아니라 꼬리 같은 게 느껴졌고요 이번에도 자 시두스 머리 이거 돌려 따버려 일단 시두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 느낌이 강렬하게 나왔네요 비교를 해보면은 머리카락이 더 진한 보라 색깔로 나왔고요 자 시두스 뱀 뱀귀신 요런 식으로 파리랑 와 노중복 뽑기 진짜 힘드네 머리카락도 보라 색깔로 잘 표현이 됐고요 뒤엔 또 CJ E&M 마크랑 꼬리 꼬리 부분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잘 쓸 것 같고 손은 약간 연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어 고런 느낌이고 자 다섯 번째 노중복이었고 이번엔 또 어떤 카드들이 들어있을지 어 바로 리온 리온 카드 처음 보는데 자 리온 카드 뿅 뽑아주시고 요 버전의 리온 카드는 처음 보거든요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리온 카드랑 부어둑신이 SD 치돈기 호문쿨루스 손각시 SD 옛날에 많이 봤던 카드를 많이 있네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 이거 느낌이 금 돼지 같아 어 요거 느낌이 살짝 금 돼지의 기운이 왔거든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 금 돼지의 뽀글뽀글한 머리가 느껴졌어 아 아 부어둑신입니다 여러분들 아 헷갈렸구만 부어둑신이 아 이거 뿔이 잘 안 느껴졌어 뿔이 아 10분 뒤 와 소름 돋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무리 만져봐도 금 돼지가 아닌구요 이 세 개가 세 봉지가 나머지 근데 아까 여기 열려있던 거 있죠 이게 금 돼지였어 금 비가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노란 색깔 때문에 제가 금 비인 줄 알았잖아요 저게 금 돼지의 뽀글뽀글 머리였어 자세히 보면 핑크 색깔 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바로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어봅니다 그렇지 자 금 돼지 나와라 뚝딱 다 노증보 바로 금 돼지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네 개는 나눔할 수 있게 되었네요 와 금 돼지 와 금 돼지 뽑기 너무 힘들었고 머리 와 머리가 엄청 커 다른 애들 잠깐 일단 위에 있는 거 떼주시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금비랑 비교해도 머리 굉장히 크고 몸도 가장 크고 네비로선 비교해도 굉장히 크고 어 거의 두어시니 급인데 얼큰이네 얼큰이 얼굴 굉장히 크고요 자 금 돼지 머리 머리 뽀글뽀글리랑 꼬리 돼지 꼬리까지 표현이 잘 됐고 와 얘는 다리가 근데 다리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다 여기 약간 둥글게 되어있어 직각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으면서 나머지 마지막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에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뿅 옛날에 봤던 양괭이랑 입질쟁이 이드라 리온 이랑 이안 리온이랑 이안이 많이 들어있네 그러면서 여기 카드에 6종의 피규어 전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여중에서 이 혈안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 이 냉장고까지 표현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 혈안기 애니메이션 봤던 그 편이 막 떠올라 어 저는 그래서 이 혈안기 피규어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6종의 피규어 중에서 어떤 피규어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아래 덧글에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노중복으로 뽑은 4개 피규어 나눔 링크 아래 덧글란과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 덧글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아래 덧글 링크 참여하고 이거 4개의 피규어 취향을 통해서 받아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 범석님 저는 범석님이 한 번이 오픈을 했던 이 두 가지도 같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 링크란에 그것도 예스 노으로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총 여섯 개 봉투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 한 명은 누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